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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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물을 우진아 홍한테 많이 넣어 달라고 그래 나 다 넣었어 다 넣었어? 됐어? 들고 있으면 그냥 나가 그냥 메고 있으면 나가 그거 어깨에 메하네 재훈아 그냥 들고 있으면 나가 아 뭐야 그냥 들고 있으면 나가 고장 났나? 그냥 들고 있어 그냥 나가 아 잠깐만 이잉 맞춰봐 오빠 내일 공격해줄게 이제 이어? 뛰지말라고 아 좋아 일로와 이리와 이제 됐어 일로와 왜 이렇게 많이 안했어 아 나 쏘지마 맞아 가자 나 우진이 똥꼬 맞췄다 응 아빠 오빠 나 우진이 똥꼬 맞췄다 하하 우진이 부럽다. 잡으러 가자. 네? 잡으러 가. 우진이! 타임! 우진아 타임해 타임! 타임!